대전 칼국수의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제3회 대전 칼국수 축제가 9일까지 서대전 시민공원에서 열립니다. 이번 축제에서는 칼국수 주재 전시관 관람을 비롯해 15종, 15색의 칼국수를 맛볼 수 있습니다. 또한 칼국수 무료 시식과 웰빙 칼국수 경연대회, 남한의 칼국수 만들기 등 시민들을 위한 다양한 체험 행사도 즐길 수 있습니다. 오늘 금요일부터 시작되는 칼국수 축제가 토요일과 일요일 계속 이어집니다. 대전 시민 여러분들, 가족들과 함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. 또 특히 연인들과 친구들이 함께 오시면 또 여러 가지의 칼국수 맛이 있기 때문에 함께 즐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. 기다리겠습니다. 꼭 오세요. 그리고 이 프로그램 구성도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그 시간을 이용해서 노래랄지 또 춤이랄지 같이 참여하는 프로그램을 늘려서 좀 더 흥미 있게 그래서 볼거리와 먹거리와 돌거리를 같이 참여했던 이것이 지난번 했던 것보다 좀 다른 점이다.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